특히 신당, 창당을 목표로 했던 탈당을 하고 새롭게 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듯합니다. 창당 시기를 하순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친명계죠. 안민석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사태로 아예 신당, 창당이 이낙연 대표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종원 변호가께서는 엔진을 끌 거라고 보세요, 아님 잠시 브레이크만 밟은 거라고 보세요? 뭐 당장 꺼지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친명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비명계의 공천 탈락률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해서 아무래도 곧바로 탈당을 결행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한정 늦추기도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해서 선택을 해서 빨리 신당을 창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당에 입당을 하든지 해서 공천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미루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한 번 딱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면 조금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김도 좀 빠지고요, 그렇죠? 흔히 하는 얘기로는 김이 확 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동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고 그래서 탈당 예정자가 좀 숫자가 줄어들 개연성은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시간이 뒤로 가다 보면 한마디로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탈당 타이밍이나 이런 걸 놓치다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비명계 의원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도 애초에는 이번 주 안에 탈당을 포함한 거취를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최 교수님, 이재명 대표 피습이 민주당의 분열을 막는 어떤 의도치 않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분들의 생각 자체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요. 제가 아마 타이밍 놓친 건 아마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 자체를 바꾸게 만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아마 적당한 시기를 보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는 대단히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여겨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조금 빨리 회복이 돼서 복귀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공천과제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면서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의 경우에 건강 회복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의 최고위나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공천 관리나 공천 관련된 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한번 좀 기다리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고려사항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요소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복귀하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은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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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